구독해주세요. 하트뽕 스태피스 뭐야 뭐야. 오 맛있겠는데. 야 이거 잘못 먹더라구요 입천장 이것도 날아가겠는데 아 굼침이 그냥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리알리 알립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순두부 열라면 4봉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면이랑 순두부랑 먹는 건 제가 처음인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어릴 때는 라면 하나 한 번에 다 먹겠는데 이 새끼스 뭐야 왜 라면 하나 더 그래서 한 번에 숙먹고 지금도 되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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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과산내래가! 남일코로 들어갔어 죄송합니다 아우 값이가 뜨거워지 진짜 배넌은 이유가 있네 왜 이러는 걸까요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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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역시 순두부엔 계란 반숙이죠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우. 아. 라면을 세 개를 세 번 많이 먹었어요. 음.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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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. 라면을 세 개를 세 번 많이 먹었네. 가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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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편집할 때 내봉을 네 ved 만에 먹는다면. 어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부고. 아. 계란이 최고입니다 오 음 음 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오 오 야 오 와... 아...뜨거... 음... 하... 으음... 으음... 아... 으아... 으아 우와 음 하 오 하 뜨거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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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 토 와 아 음~~ 아~~ 와~~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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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 뜨거워 아~~ 부드러워 음~~ 음~~ 아 뜨거워 아~~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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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 아~~ 오늘은 순두부를 넣은 열라면 4봉을 먹어봤습니다 매운 국물에 순두부를 같이 먹으니까 그 고소함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추천해주신 구독자님께 사랑을 던집니다 보고싶은 먹방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알리얼리 알리였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